명곡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쉬웁니다. 그래서 꼭 마이준 언니와 같이 콜라보를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혜연 씨가 저랑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. 아주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. 매일 당황 피고치는 성헌만물에 철새 따라 찾아온 정가 선생님 열아홉살소세씨가 충정을 바쳐 사랑한 주님의 송각선생님 서울에 난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이 같이 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연습해서 이 무대에서 함께 맞춰볼 수 있는 저는 너무나 즐겁니다. 구름도 쫓겨가는 송각선생님 송각선생님 무언가 도와드립니다. 송각선생님 그리움드립니다. 그리움이 변처럼 쌓인 바닷가에 시름을 깔고 모르는 정가선생님 서울에 난 가지를 마오 도다지마오 송각선생님 송각선생님